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자 등록 전 마지막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장애인복지채널 복지TV는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위해 정책토론회 1대1 수어방송을 생중계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해볼 수 있는 제3차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TV를 통해 토론자별 1대1 수어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기존 중계방송사에서 최소 인원의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과 달리 사회자와 토론자마다 1대1 수어 통역사를 전담 배치하고 확대된 수어 통역 화면을 제공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TV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내 처음으로 발언자별 수어 통역 방송을 진행했으며 당시 WBC 복지TV 대선 후보 토론회 1대1 수어 통역 방송은 언론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선정한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평등한 참정권을 위해 복지TV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협력해 선거 토론마다 1대1 수어 통역 방송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책토론회 수어 통역 방송 영상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